어떤 말 말할까? 하나만 맛 좀 여길 바라봅니다. 이럴 때 과자를 쓰면 좀 맛있겠다 선생님. 어떠한 것 같고 과자를 사니까? 제니어말이. 으응. 진짜? 이걸 못하는 걸 보면 될까? 어어, 잠깐만. 너는 진짜 너무 연구를 미래 짐 싸는 것 같나? 아 그래? 미래 짐 싸는? 어... 떡기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네 선생님,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선생님? 이건 제가 할게요 이건 제가 할게요 느낌 아니까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커플한 거 부드러워 부드러워 되게 부드러워 되게 부드러워 반면 끄면 다 푹 먹고 쪼떼, 쪼떼, 쪼떼 쪼떼, 쪼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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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, 솔직히 일주일 몇 번만 되겠어? 다 보셨죠? 얼마나 다 보셨죠? 이제 아다리 맞아서 보면은 아다리 맞아서 아다리 맞아서 아다리 맞아서 아다리 맞아서 보면은 뭐지 그걸로? 표정이 정말 사과 있으세요 나중에 윤흨정생 캐릭터를 하나 개꿈해서 할 것 같겠지 아다리 맞아서 승기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거였어? 아니 아니 니가 어떻게 얘기한건 이거였어 근데 지금이지 아니야 어? 안 들었니? 자우가 네 자우가 큰일났다 왠지님 왔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나는 난 혼자 오래 살아봐갖고 이런걸 혼자 오래 살아봐갖고 적응이 안 적어도 자 근데 다시 얘기해 니가 오 애니웨이 애니웨이 이거를 일단 비서만 얘기를 해놔고 이 사람의 의견을 우리가 일단 존중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거 아닌지 이렇게 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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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세 아 완전 빙해 지금 빙해 이 오 머물면 똑같습니다 이마야 오 오 오 오 다시까지 오 오 오 안녕히계세요 오 오 오 오 아유 잘 놀다가요 네 잘 놀다 잘 놀다가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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